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디지털이 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있죠. IT 기업이 아니더라도 일반 전통기업들도 디지털을 기업혁신에 어떻게 이용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기본적으로 아니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바로 데이터를 이용한 의사결정체계의 도입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DDDM 즉 데이터 드리븐 디지털 매니지먼트라고 부릅니다. 인터넷 비즈니스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데이터를 잘 활용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마트와 쿠팡을 이용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예전에 내비게이션 디바이스를 이용할 때와 스마트폰의 티맵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데이터를 서비스와 사업에 어떻게 활용했느냐의 차이가 바로 다른 점입니다. 인터넷 사업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측정하고 수집하며 이것을 사업에 활용해서 상품을 기획하고 마케팅을 하고 사업을 효율화하고 개선시키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진화하죠. 한마디로 철저한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과 데이터 중심의 사업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랜딧 이런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를 분석하고 사용자에게 맞는 최적의 금융 상품을 추천하거나 재테크를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혁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두 가지의 기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죠. 첫째, 이전에는 측정하고 수집하기 어렵던 데이터의 수집이 쉬워졌습니다. 스마트폰과 각종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센서의 발전으로 인해서 아주 정교한 데이터 측정과 또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를 로컬이 아닌 클라우드에 수집해서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죠. 둘째, 축적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데이터 분석의 퀄리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가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차량 주행 정보, 이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축적되고 차량을 자동으로 운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계속 부어주면 자가학습을 하면서 더 나은 성능으로 진화되기 때문에 갈수록 성능이 더 나아집니다. 이전에는 측정하기 어렵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사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마케팅이나 유통, 금융을 넘어서 최근에는 의료, 제조업, 신약개발, 농업, 임업 이런 다양한 분야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체계가 확립되어가고 있죠. 단, 이와 같은 데이터 중심의 사업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의 시스템과 프로세서와 조직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미 오래된 전통기업들도 사내에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어요. ERP, CRM, SCM 이런 다양한 기업 내 인트라넷, IT 시스템의 데이터가 있죠. 문제는 이렇게 쌓아온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기준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쌓여도 정작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쌓인 데이터가 쓰레기라는 거죠. 게다가 분석한 결과를 실제 사업의 의사결정에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아 분석 따로, 결정 따로가 되기 일수죠.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화의 문제지. 이렇다 보니 전통기업들은 데이터의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정작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분석한 걸 의사결정에 어떻게 활용하지? 이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데이터 기반 체계를 갖추는 것은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결국 이 도구를 사용하는 체계가 갖추어 있지 않으면 따로 국밥이 됩니다. 그래서 DDDM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조직체계, 프로세스, 의사결정의 문화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애자일한 조직체계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거죠. 애자일 조직은 민첩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체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개발 업무에 적용하던 방식인데 이 같은 조직체계가 빠른 업무 추진력을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이나 기술 혁신, 즉 IT 기업의 중요한 성공 요소가 되면서 인터넷 기업에서도 적용되어 가고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애자일 조직체계가 굴뚝산업인, 전통산업인, 금융이나 제조나 에너지 등 이런 분야, 또 더 나아가서는 작은 기업이 아니라 동치 큰 대기업들에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왜 애자일 조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을까요? 애자일 조직은 직무 중심으로 부서를 구분하지 않고 과제 중심으로 자기 완결형의 일처리를 할 수 있는 단일팀, 즉 원팀이 모여있는 구조입니다. 기획, 개발, 마케팅, 운영 등의 업무 이런 여러가지 직무 담당자들이 한데 모여있거나 단일 직무인 개발자들이 모여있더라도 특정 과제를 해당 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같은 생각으로 이 팀원들이 빠른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성된 팀이 과제를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의사결정의 기준이 필요하죠. 그 기준이 현장에서 고객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팀장이나 임원의 개인 취향이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팀 내에서 자체 판단을 합니다. 기존의 사업 운영 체계는 시장 조사를 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상사에게 승인받고 예산과 인력을 할당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이죠. 이런 의사결정의 구조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사업이 망칠 개연성이 높습니다. 에잘 조직은 이미 팀 내에서 시장과 고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서 굳이 시장 조사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자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서 보고를 누군가에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과 인력 역시 이미 해당 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위임이 되어 있어서 승인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생략되죠.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서비스 전략, 상품기획, 마케팅 전반에 대해서 시장과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시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수정 보완을 합니다. 하지만 에잘 조직 체계를 갑작스럽게 모든 업무 분야에 적용해서 단기적 성과를 거두려고 해서는 안되죠. 신규 혁신 사업이나 단기적으로 명확한 목표 기반하에 단일된 과제 수행을 하는 경우 그런 업무에 한해서 적용해 가면서 우리 기업에서 이런 에잘 조직 체계를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를 극복하는 경험 속에서 새로운 우리만의 변화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실패해도 용납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일을 에잘 조직 체계로 추진해야 하죠. 너무 큰 프로젝트를 이렇게 에잘 조직 체계로 운영하게 되면 실패의 위험부담을 떠안게 되면 그러면 차후에 유사한 도전을 회사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과제들을 에잘 조직 체계로 적용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해야 하죠. 더 나아가서 이런 조직은 언제든 해체와 합체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에잘 조직으로 구성된 단일팀은 업무 성과에 따라서 혹은 과업 수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쉽게 해체해서 또 다른 과업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아메바와 같은 자유롭게 모였다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조직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조직 구도가 되면 조직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일 자체에 집중해서 업무 중심의 일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굴뚝기업과 대기업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조직 체계로서 에잘 조직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 체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봤던 유의점들을 참고해서 우리 회사, 우리 조직의 문화에 맞는 체계로 다듬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해야 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고 그것이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에잘 조직 체계 운영의 가장 핵심 사항이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회사에서 도입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